자 20-2는 5초 법칙이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핵심 문장은 6이고 If you are tempted, 만약 당신이 유혹당한다면 뭐하도록? To eat food, 음식을 먹도록 You've dropped, 당신이 떨어뜨린 on the floor, 바닥에 자 이부터 몇 가지가 예를 수시해야지 그렇지? 음식을 먹도록 유혹당한다면 You might want things, 당신은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다 다시, 다시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다 A new study disproved, 그 새로운 연구가, 한 새로운 연구가 이게 disprove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다 5-second rule이, 즉 5초 룰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다 즉 생각인, 얘랑 얘랑 동격이야 자 2-5하는 우리만 즐기고 자 어떤 생각이야? 자 food is safe, 음식이 안전하다는 To eat, 먹기에 Off the floor, 바닥으로부터 음식을 먹기에 안전하다 음식은 먹기에 안전하다, 바닥으로부터 주워서 만약 If you pick it up, 당신이 그것을 집어든다면 Fast enough, 충분히 빠르게 자 여기 핵심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거 하나 기억하고 이런 걸 2어동사라고 하지 그렇지? 2어동사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틀리게 낼 땐 pick up it 라고 낸지 이렇게 두 단어로 된 동사지 이거의 목적과 대명사일 때는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enough하고 관련되는 것은 항상 어숭이야 틀리게 낼 때는 enough fast 라고 말할 거야 틀린 거야 The study found that, 그 연구는 발견했다 bacteria from a surface 자 표면 오브로터의 박테리아가 Can move, 이동할 수 있다는 걸 To food, 음식으로 very quickly, 아주 빨리 In less than a second In less than a second 1초 미만에 그지? 이게 뭐뭐 미만에 1초도 못돼서 이렇게 해도 돼 1초 미만에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엔 1초 미만에 In the study 그 연구에서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은 contaminated 오염시켰다 For different surfaces 4개의 다른 표면을 스테인리스 강 그 다음에 세라믹 타일 그 다음에 타일이 지킨다 그 다음에 Wood 목재 그 다음에 Carpet 를 오염시켰다 With bacteria 박테리아로 그리고 나서 They dropped the 4 food types 그들은 떨어뜨렸다 4가지 음식 유형을 On the surface 표면에 즉 수박 빵 버터바른 빵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뭐라 해야 되지? 사탕 Results show that 결과는 보여줬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The longer 더 플라스틱어급 더 플라스틱어급 더 플라스틱어급 반드시 기억해야지 더 오래 음식이 허락될수록 표면에 있도록 이런 뜻이냐 Under surface가 표면에 있고 Is it 있다라는 뜻이냐 더 오래 음식이 허락될수록 표면에 있도록 The more bacteria 더 많은 백테리아가 was transferred 이동되었다 어디로 음식으로 더 많은 백테리아가 이동되었다 음식으로 더 플라스틱어급 더 플라스틱어급 이런건 서술형도 아주 괜찮지 그치 문법에도 좋고 여기도 B 플러스 PP 수동이고 여기도 B 플러스 PP 수동 당연히 외워야됩니다 하지만 얘는 문장의 위치 좋아요 또 some bacterial infection 일부 박테리아 감염은 발생했다 in less than a second 1초 미만에 아주 짧은 시간 워터멜론 picked up the most bacteria 수박이 가장 많은 박테리아가 뭐였다 묻었다 이게 묻다 그러면 반면에 gummy candies 그 쫀쫀쫀쫀한 캔디가 pick up the list 가장 적게 묻었다 그치 이 gummy candy 우리말로는 그 뭐라가지고 쫀뜩이게 아 쫀뜩이가 아닌가 젤리 같은거 얘기하는거죠 자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거 뭐 주제 빈칸 그치 빈칸에 나올 확률은 좀 적고 문장의 위치 문단 순서도 괜찮습니다 문장 맞춘 자 됐지 여기까지 자 됐지 3 5 5 6 5 6 9 12 15